경남 통영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 배우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쯤 통영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행비서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정의원을 대신해 이날 오전 예정된 고성지역 행사에 참석하고자 전날 통영으로 왔으며 수행비서 등과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10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